네, 이 낚시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미끼나 떡밥에 대해서 중요성에 엄청 느끼실 텐데 비단 이게 바다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수십 개의 미끼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물고기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미끼를 노출되어 있다.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시기 전에 꼭 이런 문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규 회원을 위한 첫 달 구독 무료 이벤트. 지금 전화 상담만 하면 사은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14일간 체험해 보시고 불만족 시 100% 환급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광고에서 많이 보고 특히나 SNS 같은 걸 넘기다 보면 이런 거 많이. 그렇죠, 솔깃하죠.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 한 달 무료 이용한 이후에 끊을 수 있다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쭉 다니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이벤트를 흔히 앵커 콘텐츠라고 합니다. 이 앵커 콘텐츠라는 건요. 고객을 유인하는 능력이 있는 굉장히 뛰어난 콘텐츠라는 건데요. 이 소비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어들이면서도 진입 장벽을 낮추는 앵커 콘텐츠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달콤한 유혹, 앵커 콘텐츠 파헤치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눈길이 가야 발길이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브랜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게 앵커 콘텐츠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일상 곳곳에 이런 마케팅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고물가 시대에 국민 물가 안정 프로젝트를 선보인 대형 상점 2사의 이야기입니다. 2사는 분기별로 소비자들의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그리고 생활용품을 선정해서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시작, 시행했습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총 48종류의 상품을 1차로 선보였고요. 장바구니 대표 품목 중 신선식품 15개, 가공식품 27개, 일상용품 6개를 내놓았는데 1차 상품들은 행사 첫 주말 3일간 쌀 250톤, 물티슈 4만 개가 판매되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 시대 장보기 비용은 정말 누구나 낮추고 싶잖아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최저가 생활용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마트에 한 번 더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최저가 판매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2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한 4가지 정도 분야에서 대대적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량 매입, 유통 프로세스 개선, 사전 계약, 그리고 신규 산지 개발이었는데 대량 매입의 경우 최저가 상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로부터 평소 대비 최대 5배까지 물량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가격을 낮췄고요. 또 신규 구매처 발굴도 가격 인하로 이어졌는데 가령 대패 삼겹살 1kg 기준 9980원으로 판매하던 상품은 기존 스페인산에서 네덜란드산으로 바꿔서 생산을 했고요. 그 결과 판매하던 스페인산보다 2천 원가량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윈윈이라고 하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기업은 매출을 높일 수 있고 서로에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무슨 고객을 위해서 특별한 컨텐츠를 만들고 이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 백화점에서는요.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건에 관심 많은 MZ세대들의 마음을 공략해라 이래서 비건 뷰티 편집숍을 업계 최초로 공격했습니다.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요. 자연유래 성분이 함유돼서 동물 실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해서 비건에 관심 많은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에는 20, 30대 매출 비중이 70%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H백화점 전체 화장품 매장의 평균치보다 2배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MZ세대가 문화를 주도하잖아요. MZ세대를 공략을 해서 MZ세대를 결국 백화점 매점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비건 화장품 외에도 성공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트렌디한 신상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 공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지난해 운영한 팝업 행사는요. 무려 251번, 매주 4번, 5번 꼴로 행사를 진행한 셈이라고 하는데 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 한 복수를 했습니다. 이 편집숍에 입점하는 브랜드의 97%가 중소협력사인 점을 고려하면요. 백화점에서 인증하는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이 소규모 신생 브랜드의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편집숍에 입점하는 브랜드는 유해 성분을 최소화하고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 비건 인증 제출 등을 포함한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통과한 브랜드에 인증 엠블럼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조카는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전문용어로 문센, 문센을 그렇게 자주 다니더라고요.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문화센터 역시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도 백화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앵커 콘텐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L 백화점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작되는 봄학기 문화센터 강좌수를 지난해보다 15% 늘리면서 본격적인 봄맞이에 나섰다고 합니다. 강좌수를 늘렸지만 봄학기 접수 회원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서 일부 강의는 조기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봄 제철 식자재를 활용해서 보양식을 만드는 요리 강의 같은 경우 접수 시작한 지 3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제가 해제되면서 백화점의 문화센터 다시 문전 성실을 이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봄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강의들이 열리면서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서 카메라를 빌려주기도 한다고 하니까 초심자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SNS 인기 식물 스튜디오나 푸드 디렉터, 맛집 등 다양한 2세 클래스들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봄학기 같은 경우는 3월 2일부터 5월까지 진행되고요. 또 문화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